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배고파던 게 막 들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충격한 게 공부나 강의나 배고플 때 잘 되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졸음이 오고 막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강사들도 배가 불러야 되고 배가 고파야 돼요. 물론 제가 배가 나왔지만은 당연히 투자해서 돈 벌기 벌었는데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배가 고픕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중간에 책을 들고 와서 야매도 연구하고 또 10분 동안 연구하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 여기 학자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짜증나요. 그래서 내가 아까 비옥도 나오면 누구지? 라고 했어요. 리카도. 차익이 돼서 누구 카드로 해라? 리카도 해라. 웃지 마시고. 맛살 준 그녀와 어떻게 만나? 짧게 만나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재미를 좀 붙으셔야 돼요. 이게 안 하면 짜증나요. 그렇죠? 나 또 나와요. 티넨이라니까 또 나와요. 눈 튀어나오네. 티넨. 차셨습니까? 아직 짜증나 죽겠어 그냥. 그래서 이제 이름도 나오는데 일단은 이 책은 잘 쓰셨는데 제가 쓴 게 아니다 보니까 찾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파란 색깔 위주로 가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책 찾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주에 제가 기출특강을 하죠. 그래서 기출특강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요새 기출특강을 힘들라는 게 수업 시간에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좀 나와서 하면 되는데 수업 끝나고 바로 하거든요. 저희가 힘들어요. 막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는데 저희 기출특강은 주요 파트입니다. 경제론 파트 있죠. 그렇죠? 경제론이 수요 공급이 되기 어렵죠. 대체재 보안은 아주 지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아까 거미지비로 나시죠? 그렇죠? 우리가 수탄수 공탄발에 대한 또 함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나온다면 한 5에서 7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투요와 공급과 연결되는 게 정체 파트여서 정체도 한 5에서 6문제 정도. 투자 파트 있죠. 투자 파트. 투자론도 나온다면 6에서 7. 그 다음에 금융 파트가 또 얘도 한 5에서 6문제 나오고요. 감정평가 파트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감정평가 파트가 원래는 입문 과정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1, 2호에서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6에서 7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만 해도 한 30문제를 넘어요. 그렇죠? 여기를 집중적으로 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솔직히 교수님들도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조금 점수를 많이 내려면 좀 특강을 들어서 실력을 높이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서부터 아마 고법이시죠? 그래서 또 이게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인 우리 최길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니까 강의 잘하시죠? 아우 되게 잘하세요. 그렇죠? 진짜가 뿅가요. 그래가지고 어머 잘 그러지? 그리고 이제 민법교수님도 같이 하니까 아마 이번 주에 아마 특강이 시작하고 제가 다음 주죠. 그래서 또 선배님들도 쭉 하시니까 안심이 돼요. 또 깔아놓고 제가 하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걸 하는 거는 합격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니까 꼭 들어주시고 또 최고의 강사인 또 민법교수님과 고법교수님이 하니까 꼭 좀 들어주세요. 또 최고의 강사라고 제가 또 얘기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딸랑딸랑 해야 돼요. 내가 후배니까. 187페이지 찾으셨어요? 튜넬 갑니다. 입지교차지제설이라는 게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론을 좀 본다면 이렇게 보십니다. 지금까지는 이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가 있었다면 예전에 비옥도가 중요한데 지금 비옥도에요. 접근성이에요.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무슨 비를 강조한다? 수송비. 티넬 서부터가 쭉 가는데 티넬은 이제 수송비를 강조하다 보니까 입지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볼게요. 우리가 입이 튀어나왔어요. 티넬. 입이 튀어나와 가지고 티넬. 그래서 입지교차지제설을 얘기하는데 자 아까 비옥도는 리카도 였죠? 여기다가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무슨 비를 강조한다? 수송비. 그래서 우리가 입지가 교차한다. 그래서 입지교차지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위치지제설이라고 해요.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다르죠. 그럼 얘가 농업입지론을 전개하면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써요. 그래서 대단한 학자인 게 직접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요. 그럼 안쪽은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나갈수록 조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쪽은 지대가 높고 나가면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얘가 있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죠? 자동차 시대입니까? 우마차 시대입니까? 그럼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이 안에 들어와서 나가요. 그럼 나가면서 나가면서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증가를 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를 하겠죠? 1km마다. 그래서 10원씩 들어가면 10원, 20원, 3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수송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근데 안쪽은 그냥입니까? 수송비를 절약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강조한 건 비옥도입니까? 수송비입니까? 접근성이 중요한 거죠. 현대사에서는 비옥도가 중요해요? 접근성이 중요해요? 이걸 강조한 거죠. 그럼 스타트는 얘는 무슨 비를 강조했다고 그랬죠? 지대와 수송비가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죠. 그런가요? 그럼 지대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매상고에서 매출액에서 생산비를 빼요. 그럼 아까 리카도는 비옥도였죠? 그럼 비옥도에 따라서 여기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그냥입니까? 얘는 수송비를 강조합니까?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 본다면 얘가 100원에서 얘가 10원, 10원이면 얘가 80원이에요. 80원으로 바뀌면 10원으로 바뀌죠? 그러면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고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있죠? 이 한계지대 곡선이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심지는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높아요? 높고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지대와 수송비가 반비례니 우리가 수요 곡선도 가격과 양이 반비례니까 우하향 하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지대 곡선이 지배학적인 게 그냥입니까? 더 안쪽에 있습니까? 가파르고 조방이 완만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띠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형성해서 안쪽은 지배학적, 조방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갈게요. 파란 색깔 위주로 갑니다. Q는 있어요? 입지교차지대설, 위치지대설로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썼고 니교견에 보시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 위치가 수송비입니다. 수송비에 따라서 위치지대교견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론의 기초를 두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 절약이 지대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십니다. 니은 번 갑니다. 즉,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감소하죠? 토지 이용자가, 경작자가 지불할 수 있는 입체대가 증가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디귿은 파란 색깔은 없지만 생산물 가격, 생산비, 수송비, 인간의 형태에 따라서 지대국선의 기울기는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지배학적인 게 그냥이에요. 가파라요. 조방이 완만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은 파란색과는 안 되어 있지만 리을 번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중심지로 갈수록 무슨 쪽이요? 지배학적. 외과로 갈수록이요. 그럼 중심지에 입지한 업종이 장물일수록 토지보단 자본을 많이 사용하겠죠? 외곽은 업종일수록 장물일수록 자본 보단 토지를 많이 사용한다. 이따가 후술하고요. 밑에 보시면 입찰지대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찰지대론입니다. 그러면 입찰지대론을 얘기한 학자는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였죠. 알론소. 자, 튀넨의 이론을 따옵니다. 누군의 이론을 따온다? 튀넨. 그래서 우리가 얘는 자, 생각해 보세요. 경매를 하게 되면 낙찰을 받잖아요. 그럼 가장 최소 금액을 적어야 돼요. 최대 금액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에 대해서 그 의사가 최소에 된다. 최대 된다. 최대. 그럼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분한테 입지가 되겠죠. 자, 아까 보세요. 집약적인 것도 여기가 지대가 높죠. 네가 입지하고 여기 네가 입지하는 거죠. 우리가 산업에 따라 다른데 지대 곡선이 아마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대 곡선이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지대에서 도심에서 외곽을 하면 자, 아까 집약적일수록 그냥 했어요. 가팔랐어요. 조방이 완만했죠. 그럼 기울기가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A 산업이 있고 B 산업이 있고 C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가장 지대 지불 능력이 최소 최대 최대인 놈이 입지하라는 얘기죠. 여긴 네가 입지하라야. 네가 제일 크니까. 여기가 주거지겠어요? 상업지겠어요? 여기가 크죠? 주거지가 되고요. 직주 분리라는 거 아시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면서 여기는 이제 공업지가 입지되겠죠. 그러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곡선을 연결한 곡선이 무슨 곡선이다? 입차지대 곡선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상이윤이 제로예요. 초과이윤이 제로예요. 초과이윤. 더 받는 걸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점을 향해서 자 원점을 향해서 제 배를 보세요. 제가 지금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제가 원점을 향해서 제 배가 오목합니까? 볼록합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기울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입차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따라해보세요. 교사 그러면 교통비가 그냥 위로 올라가요. 사용료라는 것은 토지 사용량을 얘기하죠. 토지 사용량이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계교통비라고도 하고 교통비와 수송비와 운송비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봅니다. 가보세요. 교사 그럼 교통비가 올라가고 토지가 내려가죠. 이렇게 토지 이용량이 나올 수 있다. 들어볼게요. 파란색으로 들어갑니다. 편들어 보세요. 입찰제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 무슨 이윤이 제로예요? 초과이윤. 니은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주자가 어디에 입주하죠? 중심지 각 위치별로 지대 지불에 따라서 토지용 유형이 결정이 되겠네요. 리을 번 제가 아까 제 배가 우상향에 우하향 모를 향하여 원점을 향해서 어떻게 볼록하죠. 그런가요? 최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산업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울기는 따로 교사 교는 교통비죠. 운송비 수송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토지 이용량이 토지 사용량이죠. 계속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음번에 입찰 대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장물은 단위거리당 수송비 부담이 다른 장물보다 크죠. 계속 위기가 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좀 전에 말했던 190회의 알론서가 나와요. 건강한 소의 동생이 누구다? 알론서. 그럼 알론서께서는 누구 이론을 따온 거죠? 트윈앤의 농촌 토지 이용을 도시 토지 이용으로 확장했다고 나와있나요? 그럼 2번 밑에 2번 지대의 성격은 기업주는 정상이용과 투입 생산비를 지배하고 남은 잉여로써 입찰제란 토지 이용 주체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 최대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3번 도심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지역에 비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용자 사이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이용구간 위치별로 가장 낮은 지대, 높은 지대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주제에 따라 토지가 할당된다고 얘기했나요? 4번 파란색과는 없지만 밑에 보시면 상업, 주거, 공업 순으로 분화되죠? 됐고요. 5번에 가시면은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단일 도심일수록 생각해보세요. 안쪽이 상업용이죠. 상업용은 그냥입니까? 돈을 많이 법니까? 그러면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봐봐. 깜짝이야. 교사. 교통비가 올라갔죠? 그러면 자 보세요. 안쪽일수록 교통이 혼잡되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교통비가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럼 한계교통비가 그냥입니까? 안쪽일수록 큽니까? 크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사업용, 토지용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낮다? 높다? 높고 단위당 교통비도 크다? 라고 보셔야 되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라는 게 있나요? 이거는 이제 헤이그께서는 마찰비용 이론을 주장했는데 마찰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대와 교통비를 더해요. 그러면 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교통비를 줄여야 마찰비용을 줄일 수 있죠? 교통이 그냥이 되어 발달이 돼야 돼요. 발달이 돼서 마찰비용이 적겠죠? 들어갑니다. 헤이그의 마찰비용은 중심지에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그냥여 증가를 해요. 지대 감소에서 수송비 교통비를 강조했다고 나와있나요? 밑에 파란 색깔 교통비의 절약이 곧 지대라고 말씀했죠? 지대와 교통비 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샤라고 허드는 제가 안 했죠? 그래서 거의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마샤는 자 지가라는 건 위치만 따졌어요. 뭐만 따졌다? 위치, 위치의 중요성이고요. 그 다음에 허드라는 애는요. 여러분들 앞쪽에서 접근성이라는 거 아시죠? 무슨 성? 접근성이 강조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학원이 전철력과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가까우면은 위치가 안 좋아 좋아. 편리하죠. 그럼 딱 값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체크만 하세요. 지금 마샤 있어요? 마샤 마샤는 두번째 그냥입니까? 위치의 중요성입니까? 허드는 첫번째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는 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보여주고 밑에 가시면 양가로 5번에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라는 게 있나요? 이건 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 입찰대국선이 우상향 우하향 원점을 향해서 우하향 하죠? 이게 이제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고 나왔었는데 들어가 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건 보셔야 됩니다.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요. 라고 제가 제목을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용 집약 돈은 단위 토지 면적 땅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죠? 그럼 노동을 일정하고 자본을 본다면 자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다 건물을 질려고 하는데 예산억이 10억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토지를 줄인다면 그냥 자본을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 생산요소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빵하고 우유를 먹으려고 해요. 근데 내 돈이 3천원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빵을 많이 먹으면 뭘 적게 먹어야 돼요? 우유를 적게 먹고 좀 쉬워졌다. 빵을 적게 먹으면 우유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로 대체관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아까 이 지대국선이 어떻게 된다? 원점을 향해서 우상향 우하향 볼록하죠. 그죠?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안쪽은 우리가 지대가 높고요. 나가수록 이제 수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안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그럼 뭘 늘려야 되죠? 자본을 늘려야 되죠. 그런가요? 나가수록 땅값이 싸지죠. 그럼 자본을 늘려요? 토지를 늘려요? 그럼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줄이니까 우리가 조방적, 지배적, 저층화, 고층화 고층화 된다는 거고 나가수록 땅값이 싸죠. 그럼 자본을 줄이고 토지를 늘리니까 지방적, 조방적 고층화, 저층화 저층화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이건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에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죠.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우리가 실험 문제의 결합 비율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요. 또는 대체 비율이다. 또는 대체성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럼 안쪽은 조방적이다. 집약적이다. 나갈수록 그럼 안쪽이 그냥입니까? 토지에 대한 대체 비율이 큽니까? 그럼 안쪽이 1차에요? 3차에요? 보통 금융업이 있죠? 그럼 나갈수록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1차입니까? 그럼 목장업이나 농사를 짓겠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산요소에 따라서 도지 시대가 정리해지는 거죠. 들어갑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넘기시면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넘기시는 게 좋아요. 넘기셨어? 그러면 우리가 생산요소의 대체성은 뭐에 대한 뭐의 결합 비율이에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생산요소의 대체성이 크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작다는 얘기에요? 크다는 얘기에요? 크다는 거죠. 그런가요? 제가 디귿은 잘 얘기했으니까 파란 색깔 한번 보세요. 도심적이 입지 안 활동일수록 대체로 토지의 자본의 대체성이 작습니까? 큽니까? 크죠? 그 다음에 미음범. 생산요소의 대체성은 생산요소의 상대적 각에 따라서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기업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지금 나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안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얘기해봐야 땅값 비싸죠? 그럼 토지를 늘려야 돼 토지는 줄여야 돼요. 줄이고 자본을 늘린다는 거죠.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재치성이 커지면서 조방적, 집약적, 집약적이니 안쪽은 그냥입니까? 금융업입니까? 3차 산업이 입지한다는 거죠. 맞죠? 저층화 고층화 나갈수록 땅값이 싸죠? 그럼 고층화되어 저층화되어 그럼 토지를 많이 늘리고 농사를 짓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써 정리하시고요. 근데 오른쪽에 가시면 도시공간구조론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표를 하나 쳐놓으시면 제가 문제를 4번에 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데가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이 도시공간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보시면 단핵의 버젯스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서부터 도시공간구조론인데 아까 튀넨 아시죠? 튀넨은 농업이었잖아요. 처음에 도시공간에 버젯스라는 학자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19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또 학자가 나오나요? 누구라고요? 버젯스죠? 찾았습니까? 이 지운 순간 저는 눈물이 납니다. 왜요? 이름이 많으니까 그죠? 틀넨이 먼저예요? 버젯스가 먼저예요? 틀넨이 먼저죠. 이걸 안 지운 게 이유가 있어요. 틀넨을 따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해봐. 그럼 얘도 넘겨봐. 넘기시면 얘도 동심원이야. 무슨 원이다? 동심원 아까 틀넨도 원이었죠. 그죠?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동심원이론을 주장한 거죠. 누가 얘기했다? 버젯스가요. 버젯스는 우리가 시카고시를 얘기를 했습니다. 소도시기 때문에 다핵이야 단핵이야. 단핵. 핵이 하나밖에 없죠. 소도시로서 시카고시를 얘기하면서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생태학 쪽으로 바라보는데 자, 그 넘기시기니까 그림이 하나 있나요? 복은 있어요? 그러면 중심원무지구 천이라고 돼 있죠. 천이가 점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점이가 나오고 저소득 주거지 되고 중상층으로 안 나오고 고소득 주거지로 나옵니다. 통근자지 되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중심원무지구에요. 시비디라고 하는데요. 보통 서울에는 시청만 있어요. 백화점도 있어요. 사무실도 있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거죠. 그럼 위치가 좋죠. 그럼 지대가 낮겠어요? 지대가 높겠어요? 접근성도 좋죠. 그래서 튀는 이론을 따로 온 거예요. 접근성. 그 다음에 인구밀도도 낮다. 인구밀도도 높다. 높다 보니까 포화상태로 가는 거죠. 여기 있는 공장이 그냥 튀어나가. 천이라는 건 온길천자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이라고 해도 맞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점이라고 나옵니다. 여러 우리가 산업이 혼재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경고업이 나가서 공장이 있으면 공장 옆에는 저소득이 살죠. 근데 주거지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판자총 같은데요. 그죠? 우리가 주거지대가 아직 형성됐다 안 됐다? 그럼 환경이 좋아요? 좀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혼재돼서 빈민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면 그냥입니까? 주거지대로 갑니까? 고소득이에요. 저소득. 저소득. 저소득에 대한 주거지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고소득층들은 여기가 환경이 안 좋죠. 그럼 여기가 그냥입니까? 떨어지려고 합니까? 고소득이 멀리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직주분리라는 거 아시죠? 직장은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서 통근자 지대가 말씀하는데요. 통근자 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중심 업무지구라고 나오고 천의를 뭐라고 했죠? 점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야매로 전자로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저소득이고 중상층보다는 고소득이 나와요. 그 다음에 통근자 지대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중전. 중전은 주상이 와이프죠. 그래서 학교론을 배우는데 너무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따라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계론이 버거워요. 버거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잡으세요. 안쪽으로 갈수록 환경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럼 빈곤 문제도 많아지겠죠.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문제도 많아진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이 도심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죠. 얘기해 보세요. 점이 옆에는 고두둑이에요. 저두둑이에요. 고용계가 많은 도심 쪽으로 고용계 많은 지대를 적극성이 양호한 곳으로 가려고 하죠. 맞나요? 근데 고두둑은 그냥입니까? 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점이보다는 떨어져 있겠죠. 먼 거리에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전페이지 가시면 버제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25년에 처음에 이 이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쭉 나오다가 거기 보시면 ㄴ의 거주지 분화 현상이 침입 경쟁 천이라는 단어가 있죠. 왜? 침입 들어가서 경쟁하고 천이라는 게 ㄷ에 보시면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 생태학 있어요. 도시 생태학 도시 생태학적 관점으로서 어디 가서 침입하고 경쟁했다. 또 우리가 바뀐다는 천의가 나왔다. 이런 건 도시 생태학 나오면 그냥 동심원이야. 누가 얘기했죠? 버제스가 얘기했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ㄹ하고 미음본을 제일 잘 나옵니다. ㄹ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물대는 괜찮습니까? 낮아집니까?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겠죠? 범죄, 빈곤, 질병, 도시 문제가 적어지고요. 자, 미음본이 기출이 나왔었죠. 동심원에 따르면 소득이 향상될수록 주택 지불능력이 높을수록 점이 옆에 있으려고 안 하려겠죠. 그럼 중심지에서 그냥 외곽으로 나가요. 주거 유동을 통해 어떻게 돼요? 쾌적한 환경이 외곽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볼게요. 그러면 시험문제가 만약에 시험문제 도시 생태학적 나왔다? 그럼 이건 무슨 이론을 찍으셔야죠? 동심원과 버젯스를 찍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동심차자 버스 타고 생태계로 안 먹히네요. 안 먹히네요. 아, 진짜. 그럼 생태계는 생태학적이 있죠? 생태학적이 있으면 동심원, 버젯스직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넘기셨어요. 그 다음에 이 저자분이 제2시대에 천이라는 게 있죠? 천이가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거, 농촌 인구가 이제 여러 가지 유입된 게 이제 같이 있으다 보니까 천이 시대가 된다는 건데 참고하시고 오른쪽 가시면 호이트 있어요. 호이트 자, 보세요. 이 동심원은 이 사회학자인 버젯스가 도시가 성장하는 모습은 잘 설명했지만 교통의 발달을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자, 아까 튀넴 기억하십니까? 튀넴은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학원도 똑같이 교통이 똑같아요. 다 달라요. 그러면 교통이 다르죠. 그래서 선형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1939년에 자, 우리가 선형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누가 얘기했죠? 호이트가 얘기합니다. 자,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무슨 선자다? 부채. 부채꼴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축. 교통축, 교통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봐봐요. 밑에, 글을 보시면은 이게 딱 부채를 편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부채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CBD라는 것이 중심 업무지구에서 우리가 5번 지구로 갑니다. 5번은 고소득이 있죠. 그러면 고소득은 고소득층들은 고소득층들은 이 교통축에 멀리 있기를 원하여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가까이 있기를 원하죠. 그런가요? 그럼 지대가 낮겠어요? 지대가 높겠어요? 그럼 지대 지분능력이 높은 사람이 적극성이 양호한 것을 창제하는 거죠. 근데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 있겠죠?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부채꼴 나왔다 그럼 누구 찍으셔야 돼요? 호이트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다음은 세. 부채 들고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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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그 부채 나오면 어떤 게 떠오르셔야 되죠? 호이트가 생겨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42개 도시를 얘기하면서 얘는 쇠기형 쇠기형이라는 자체의 모양이라고 하는데 CO 들어가는 게 10밖에 없거든요. 다음은 세. 쇠기형 선형에 CO 들어갔죠? 그래서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얘 파란 색깔만 갈게요. 거기 보시면 도시공간 구조에 도심에 벗는 방사형 교통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니은에 쇠기형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쇠기형은 쌍시옷이지? 동시머니야 다행이야 선형이야 어떻게 하셨지? 감사합니다. 추기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부채 들고 어떻게? 부채라는 게 있잖아요. 부채 나오면 누가 생각나야 돼? 호이토이 호이토이 생각나야 되지. 부채꼴의 섹터로 인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지. 그런데 시험제는 니을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주택 구입 능력이 낮을수록 높을수록 고소득층을 강조했어요. 주거지의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해 교통만 가까이 입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넘겨보세요. 다핵심이라는 게 나와요. 다핵심. 자 그러면은 이제 도시가 1945년에 가면서 도심이 하나 있어 여러 개 있어 단핵이야 다핵이야 다핵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다핵심이론을 주장합니다. 다핵심이론 여러 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리스와 울만이 얘기하죠. 그러면 좀 전에 얘네들은요 핵이 여러 개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단핵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어떻게 해보냐면 얘네들은 두 명이 주장했어요. 딱 한 명씩만 주장했어요. 버제스하고 호이트가 있죠. 근데 얘는 그냥 두 명이 주장했어. 그래서 다핵이야. 미치겠다. 작은 거에 감동을 하네. 그럼 헤리스와 울만은 단핵 찍어? 다핵 찍어? 어떻게 알았어? 두 명이 나오니까. 그럼 옛날에는 단핵인데 이제 다핵으로 가자는 거죠. 그럼 다핵은 핵이 하나다 여러 개다.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도심이 있다는 거죠. 부도심은 신도시를 얘기를 해요. 그럼 옛날에는 소도시라면 지금은 소도시야 대도시야 대도시고 오래된 도시라면 신도시를 얘기하죠. 그런가요? 근데 지금 찍어줄게. 얘는 같은 업종끼리 모이고 다른 업종끼리 흩어져요. 그럼 시험 문제 동종이라는 건 그냥이야 같은 업종이야. 그럼 유사활동이죠. 그럼 유사활동 애들은 그냥 있어. 모여있어. 그다음에 집합 집이라는 게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이나 집적을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이종은 똑같은 업종이야. 다른 업종이야. 그럼 다른 업종은 모여있는 게 나 흩어지는 게 나 그러면 집적이나 분산이나 분산 산재되어 있죠. 나눠져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얘가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나왔어요. 양립한다는 게 모여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여있다는 거야 비양립한다는 거야 얘는 양립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보냐 제가 가볼게요. 동종이 나오면 그냥이야 집적이야 이종이 나오면 분산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아는 분이 이분 이분 이분이 계셔 이분이 계신단 말이야. 고집이 되게 세 그래서 똥집이 세 뭐가 센다 이분 똥집 그럼 이가 뭐야 이종 그럼 분산이죠. 똥집을 외우는 게 아니라 동종을 뭐냐 집적을 외우셔야 돼요. 아따 자 다 핵심 있어요? 해리술만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대도시내 전지역을 도시구조로 설명하기 때문에 동신문과 선형을 합친 거죠. 3번 그럼 단일 핵심이에요. 여러 개에요. 복수구 그 다음에 밑에 맨 밑에 6번은 안 돼있지만 6번에 소도시를 얘기해요. 대도시를 얘기해요. 현대도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까 양갑으로 2번에 가시면 이분 똥집 아세요? 자 그럼 또 나면 2번 이분이죠. 이분 근데 어떤 사람으로 갔더니 이분만 알아 야 이분이 뭐야 아 이분이야 몰라 이가 뭐에요? 분이 뭐에요? 분산이죠. 그러니까 이종 나오면 분산을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그럼 이종은 똑같아요. 이실적인 거예요. 서로 분리됐죠. 분산이 맞고 입지적 양립 비양립 비양립이 들어가야 되죠. 똥집이 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똥집만 알아. 똥집이 무슨 뜻이야? 똥집이 센 게 아니라 똥집이 중요해요. 똥집 똥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똥집이죠. 그죠? 똥종은 뭐다? 집적을 찍으셔야 돼요. 분산 찍으시면 안 되죠. 그럼 똥종은 유사활동은 집적이라는 게 있죠? 모여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맨 밑에 가시면 밑에 베리를 안 했죠? 강아지 이름이 아닌데 베리는 얘는 리본무형인데 그냥 참고하세요. 넘기시면 어 시몬스라고 있을 거예요. 시몬스는 침대 만든 애가 아니라 땀새 다차원 세 가지 이론을 합친 건데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문제 4번만 풀면 돼요. 4번 가보세요.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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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도시공간 구조론에 관한 설명들 가장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죠. 1번에 가시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가 다 핵심이잖아요. 동심원과 선형이에요. 다 핵심이에요. 다 핵심이죠.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호이트 부채 들고 어떻게? 이 선자가 부채 선자죠. 그러면 고소득층들을 강조했죠. 그럼 지대 지불, 주택 지불이 높을수록 고용계가 많은 도심지역과 적극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동심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이 중심지 옆에 공장이 있죠. 그럼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중심지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죠. 저소득층들은 고용계가 적은 많은 부도심, 도심, 적극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입지하려고 하죠.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버제스의 동심원은 중전, 저고통스럽죠. 중전까지는 맞는데 저고통. 뭐가 나와야 돼요?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가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자, 아까 제가 2분 똥집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머 교수님 똥집이 없는데요? 유사활동이 동정이에요. 유사활동 있어요? 동정은 그냥이 되어 집적이요. 집적이, 분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질적 활동은 입지적 비양입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소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의 정답입니다. 넘겨볼게요. 200페이지로 이제 가기 전에 일단 뭐 다음 주에 또 프린트를 다 안 갖고 오실까봐 지금 5번을 이제 가겠는데 다음 주에 또 안 갖고 오실 분이 많아서 넘겨볼게요. 자, 5번에 대한 거는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교재 우리가 20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09페이지로 가시면은 209페이지 가시면은 공간균배원리와 고정적 점포 유형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이건 거의 이제 공간균배라는 것은 그냥 밑준만 쳐보세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점포가 공간을 그냥입니까? 균등하게 분배를 합니까? 분배를 하죠. 나눠먹는다는 거예요.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보시는데 거기 밑에 박스에 뭐 시장이 좁을 때 시장이 넓을 때는 아직까지 취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똥라미 A에 보시면 시장이 조꼬라는 게 있죠. 이건 집심이에요. 집심은 그냥입니까? 도심에 모여있습니까? 그러면 교통비가 비싸도 가죠. 그래서 운송비 비탈적일 때 중앙에 이제 입지해서 구매를 하러 가기 때문에 중심지 입지하고 시장이 넓다는 건 그냥 있어요. 분산되어 있어요. 그럼 수성비에 대한 운송비 타혈성이 강하죠? 그때 이제 분산되어 있는데 거의 안 나와요. 그냥 밑에 소재 위치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 쳐셨나요?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 위에 거는 나중에 또 이제 야매가 있으니까 나중에 해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 입지 유형별에 따라서 소재 위치에 따라서 집심이라는 게 있어요? 집심은 어디에 모일수록 유리하죠? 도심이죠. 도심. 그런가요? 그래서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해서 우리가 집심입니다. 그래서 집심은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해요. 집, 도심, 도심. 자, 그러면 우리가 요즘 트렌드가 백화점 들어갔죠? 백화점과 기금석점이 잘 나옵니다. 최근에 경향이에요. 지금 집심 보고 있어요? 집심은 어디에 모이겠다는 게 중요하죠? 도심. 배우지, 입지, 중심지. 그래서 백화점과 보석점이라는 게 있죠? 고급 음식 영화관. 집재라는 것은 있을제자를 써서 그냥입니까? 동일업조끼리 모입니까? 그러면 동업조끼리 집적이익을 얻는다고 되어 있나요? 자, 우리가 가구점 잘 나와요. 자, 어느 지역 가면 유명한 가구단지를 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공구상, 공구점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산재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산재성은 그냥입니까? 산재성은 흩어집니까? 흩어지죠? 흩어질수록 동종업조끼리 어떤 거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세탁소 있죠? 자파점은 여러 물건을 파니까 또 세탁소 같은 거는 모여 있어야 돼요. 동종업조끼리 흩어져 있어야 돼요. 흩어져 있어야 되죠? 지금 산재성 보고 있어요? 세탁소와 자파점이라는 게 있죠? 세탁소는 경쟁이 심하잖아요. 다리미 하다가 옆집이 개업하면 그냥입니까? 다리미 갖고 나가서 지지입니까? 지지죠. 그럼 이발소는 머리 깎다가 뭐 갖고 나가겠어요? 보통 무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부적이라는 게 있어요? 국부적은 따라해보세요. 국지적.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거죠. 모이긴 모이는데 동업조끼리 국부적으로 외곽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기구점은 농사할 때 쓰는 거니까 어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 돼요. 어구점은 고기 잡는 거죠. 어촌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3번 이제 그냥 금의 습관이에요. 그럼 편의품이라는 것은 생활 필수품이죠. 편의품은 그냥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접근성도 중요하고 저차중심지 있죠. 산재되어 있습니다. 편의품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이 신속한 게 좀 싸니까 각이 낮고 전문하고 선매라는 단어가 있나요? 묶어 보세요. 얘가 일단 제가 낸 것 중에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선매분점은 고르선이에요. 그냥 비교하면서 구매해요. 근데 전문품은 어때요? 멀어도 가죠. 전문품 중 명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매해야 노력을 아낀다 안 아낀다? 안 아낀다는 거죠. 자 가볼게요. 전문품 있나요? 전문품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는다? 구애받지가 않는다? 안죠. 취미, 기호 등에 따라서 구매하는 거고 그러면 명품 같은 거는 가격 수준이 낮아요? 높아요. 구매 결정이 신중하죠. 구매 빈도는 좀 낮겠고요. 고차에 많이 있어요. 집심성 점포가 대부분이고 고급 같은 거 선매는 이게 상호 비교라는 단어가 있죠. 비교하면서 구매 나오면 전문 찍어야 돼요. 선매 찍으셔야 돼요. 선매. 그래서 대부분 집재성 점포, 전자제품이나 의료 같은 거 가격 수준이 조금 전문품보다는 좀 낮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번 상점은 아까 입지가 있고 구매 습관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풀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1번에 가시면 아까 백화점하고 기금석 있죠. 이거 뭐죠? 집심이 맞죠. 집심. 옛날에는 고급 음식점이나 도매점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대형. 요즘은 백화점과 기금석이 많이 물어보고요. 2번에 가시면 세탁소하고 자파점 있죠. 이거는 뭐예요? 산재성 점포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부적인 산재성이고 3번이 맞죠. 편의품점은 생활 필수품이니까 각각 있어야 되죠. 거기에 늘 통행하는 길목에 상점이 있어야 되고 4번하고 5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매의 노력과 비용을 크게 구해받지 않는 것은 뭐죠? 전문이고. 여러 상점을 비교 구매하는 것은 뭐죠? 선매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다시 갈게요. 1번. 집재원, 집심이에요. 2번. 국부적 집중성이 아니라 산재성이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이 바뀌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크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198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그 198페이지에 입지론이라는 게 있죠. 이거 입지론은 이제 제가 다음주에 할 거예요. 다음주에 하는데 198하고 199페이지는 건져갈 게 없어요. 여기는 나중에 유학집이 똑같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저한테 200페이지로 가시면 200페이지에 그 상업입지에 레일리의 소매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인력은 따로 말류 인력. 우리가 중력 모용이라고 그랬죠. 다음주는 제가 계산 문제를 풀 겁니다. 오른쪽에 계산이 있죠. 이렇게 하니까 다음주로 제가 계산을 할게요. 아시겠죠? 오늘은 더 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끊으려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죠. 2시를 오면 좀 크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분 남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네일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